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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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소리 좀 배울까? 죽 나려는데 완전 세버려 김 그지? 개안하게 춤 내려온다 개안하게 춤 내려온다 해야지 이거를 부르면 스님들에게 기분이 나쁘대 어떤 스님은 그래갖고 제발 소리하는 사람들한테 스님 내려온다고 좀 해주세요 죽 내려온다고 뭐야 그랬다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깔중이 아닌데 중등 때깔중 그렇지 때깔중이 아니라 때깨중 까까중이라는 것을 때깨중이라고 머리를 딱 깎았다고 해보자 죽 나려온다 시작 중 하나 나려온다 중 하나 나려온다 중 하나 나려온다 쟈증owe 거둥 보도 쟈증喉 거둥을 보와 철증 거둥을 보아 헐디 헌중 다 떨어진 송락 요리 송치고 조리 송치고 오 험뻥 눌러쓰고 오 험뻥 눌러쓰고 노닥노닥 치은장삼 실 띠럴띠고 실 띠럴띠고 실 띠럴띠고 염주 목에 걸고 염주 목에 걸고 단주 팔에 걸어 단주 팔에 걸어 소상 반죽 열두 마디 소상 반죽 열두 마디 용두색인 육관장 쇠고리 길게 타라 쇠고리 길게 타라 철절 철철 철 철절 철 흐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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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늘거리고 내려오며 흐늘거리고 내려오며 염불허고 내려온다 염불허고 내려온다 쭉 내려온다 온다 원 Unto 범차게 쭉 내려온다 쭉 내려온다 쭉한한한 내려온다 쭉하 Pompe arm 저조 곧동 보송 저중의 거동 보소 저중의 거동을 보아 저중의 거동을 보아 얼디 헌중 얼디 헌중 너무 길어 허니 얼디 헌중 얼디 헌중 다 떨어진 송랑 다 떨어진 송랑 요리 송치고 조리 송치고 요리 송치고 조리 송치고 조가도 올라가지 말고 요리 송치고 조리 송치고 요리 송치고 조리 송치고 요리 송치고 조리 송치고 고홍 뽕 눌러쓰고 고홍 뽕 눌러쓰고 로닥로닥 지은장삼 지음장삼 칠띠럴띠고 넘주 목에 걸고 단주 팔에 걸어 단주 팔에 걸어 소상반중 열두마디 용두색인 육환장 쇄골이 길게 달아 철철 철철 흐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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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늘거리고 내려오며 흐늘거리고 내려오며 흐늘거리고 내려오며 염불허고 내려온다 병불러고 내려온다 자, 나오세요. 중날려온다 중날려온다 중마가 내려온다 겉중으 거동 고소 겉중으 거동을 흘보아 멀비언중 다 떨어진 송락 요고리 송치고 저리 송치고 곧껏 불러쓰고 곧장로다 지은 양상 질띠를 피고 연주 목에 걸고 연주 목에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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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 목에 걸고 단주 발에 걸어 다시 염주 목에 걸고 염주 목에 걸고 단주 발에 걸어 시작! 단주 발에 걸어 단주 발에 걸어 단주 발에 걸어 단주 발에 걸어 소상 반중 열두 마디 시작! 소상 반중 열두 마디 용두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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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관장 시작! 용두세기 육관장 그렇지! 세골이 길게 달아 세골이 길게 달아 처절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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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더 넣지 말아요. 말토시 하나도 더 넣으면 안돼요. 저중으 거동 보소 그대로 시작! 저중으 거동 보소 저중으 거동을 보아 얼디언중 아니야 아니야 얼디언중 가야지 시작! 얼디언중 다 떨어진 속낙 요리 송치고 저리 송치고 호호 호호 눌러쓰고 노닥노닥 지은장 삼 질띠 널띠고 염주 목에 걸고 단주 발에 걸어 소상 반중 열두 마디 경두쇠 기륵관장 쇠고리 길게 달아 철저홀철 철홀철 그건들 그건들 흐늘거리고 내려오며 변불하고 내려온다 결코 악보를 줘도 쉽지 않지 고폭을 빨리 딱 맞추기가 그래서 엄무리가 되게 어려운 거야 이제까지 있는 리듬 패턴이 아니잖아 3,2,3,2 3식 가면 3식 가고 4식 가면 4식 가고 2식 가면 2식 가야 되는데 3,2,3,2 이렇게 가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쫄득쫄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락에만 있는 묘미여 그러니까 이건 많이도 안 써요 한소리 내가 말했잖아 전바탕에서 한 번이나 두 번 나온다고 많이 나오면 두 번 나오고 한 번 나와 그만큼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멋진 것을 알아둬야 된다 다시 시작 중 날여온다 중 하나 날여온다 저 중의 거동 보소 저 중의 거동을 보아 어리 헌중 다 떨어진 송랑 요리 송치고 저리 송치고 꽁꽁 눌러쓰고 노닥노닥 지은장 상 질띠럴 띠고 연주 목에 걸고 단주 팔에 걸어 소상 반주 열두 마디 공두색 인육관장 쇠고리 길게 달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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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금들, 금들, 금들 글들 거리고 내려오며 염불허고 내려온다 염불허고 누가 그렇게 하지마 염불허고 내려온다 순순하게 시작 염불허고 내려온다 물이 흐르듯이 술술술술 가야지 엄불허고내리 이런거 하지마 촌스럽고 아주 엿장신창이여 그런거는 것 아니여 엄불허고내려온다 한 번 더 시작 근데 여기서 한가지 융통 만약에 앞에서 그게 짧았지? 그럼 뒤에서 그 박자 동안 기다려줘야돼 온다하면 온하고 다하고 바꿔서 온이 짧으면 다를 두 박자 먹어줘야돼 그렇게 가야돼 여기서 그 묘미가 있어 만약에 짧게 했다면 뒤에서 기득해줘야돼 그렇게 채워줘야돼 박자수로 시작 중 나려온다 중 하나 나려온다 저중 후 거듬 보소 저중 후 거듬을 보아 멀리 헌중 다 떨어진 송남 요리 송치고 저리 송치고 곰곰곰 눌러쓰고 노닥노닥 지은 양상 칠띠럴럴띠고 염주 목에 걸고 단죽 팔에 걸어 소상 반죽 열두 마디 용두색 인육 환장 좀 퇴고 내려온다 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어느 것으로 봐서. 옛날 소리에서는 온다 하고 뒤에서 더 기다렸거든. 근데 이 소리에서는 그 앞에 게 긴더라고. 그러니까 온전히 왔는 거야. 그 뒤에. 중탄행하고도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이건 아주 고졸하잖아요. 훨씬 가락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원 저기만 원 뼈만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고졸하고 씀씀한 듯 하면서 재밌다니까요. 그쪽은 멋을 좀 더 냈고. 멋을 냈고 이것은 아주 고졸하게 정직하게 가니까 이게 더 맛있어요. 제 건 그게 진짜 맛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 인이백이거든요. , 여기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거기까지가 대장단이 흘러간 거 아시죠? 아하아 시작 아하아 아하아 그 아하아 그 그 그 그 아하아 아하아 가 pitched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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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으 iç이 아하.. 하하... 흐을 흐으 er 으으 으etera 아 여기 오묘하다 범패소리가 온거 같은데요. 범패소리가 온거 같은데요. 범패소리가 온거 같은데요. 척이 뭐까지로 심길說Я lesser乃 Rabb Syl Pan 나 Natasha 전 looking at the ball остang 2nd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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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패스라고 안 넣으면 나 아아 합의 싸우는 게 아니야. 고객님도 심피론은 뭐 어디다 까먹었어? 이렇게 가야 돼. 부전심수파에요. 나는 써놔야 돼. 부전심수파에요. 멋있네요. 장단과 경계해성이 갖고 노는 거에요. 그런데도 그 속에 장단이 있는 거야. 없는 듯 있는 듯. 여기가 내가 반했다는 데가 아니야. 내가 그냥 여기서 반해버렸어. 이 고졸한 맛을 미쳐버리겠더라고. 시작.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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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뒤에서 빼고 싶으면 거기서 한장단, 두장단을 더 빼기도 하더라. 자기 호흡 가다듬고 싶어서 더 하고 싶으면 길게 빼. 그렇게 할 수 있어. 거기서 그렇게 하더라고. 선생님도. 나는 그냥 있는대로 다 해서 최고를 한 거지만 시작. 아아 아아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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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아름다운 아름다운 나무나 Ми 타불 창 Split 나무아 미 타불 나무아미 타불 나미아미 아니고 나무아미 타불 나무아미타울 관세음보살 상례손수 콩가게요 상례손수 콩가게요 해양삼처 시 롬만 시 롬만 해양삼처 시 롬만 콩이 주사 응전하 추상응 하고 추상이 세 박자잖아 상이 응이 상에서 나온 거 알지 콩이 주사 응전하 콩이 주사 응전하 수만 세요 세 길잖아 세 두 박자 밖에 아니야 요가 더 길어 수만 세요 왕비전하수재연 왕비전하수재연 이음이야 왕비전하수재연 세자조하수천추 세자조하수천추 왕비전하수재연 왕비전하수재연 세자조하수천추 세자조하수천추 국다미난 봄윤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 라로 해주세요 나미아미 하지말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 뒤에는 그 뒤에는 다음번에 배울께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 Date to turn withorge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상례소수 콩덕에요 콩덕에요 시작 콩덕에요 빨리 그 가락에 들어가야 돼 상례소수 콩덕에요 상례소수 콩덕에요 상례소수 콩덕에요 여기에서 혀닫믹입니다 시루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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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을 혀닫믹으로 해서 시루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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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양삼처 시루엄만 회양삼처 시루엄만 그 혀 닫히며 우리 소리에 있어 기교 중에 있는거야 실주엄만 봉의 주상 응전하 수만세여 왕비전 하수재현 제자저 하수천추 국태민한 범윤전 국태민한 범윤전 떨어지지 마세요 국태민한 범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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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태민x 국태민한 범ổ 우안미타물 관세음보살 상대수수공덕에요 태양상 처시루엄만 봉이충사 응전하시자 봉이충사 응전하수만세이오 새가 너무 질어 수구만세이오 세이오 수구만세이오 왕비전하수재연 세자조하수천추 국태민한범윤전 나무안미타불 어렵지? 이게 어려워 근데 우리 참 이상하지 왜? 엄모리는 죽내려올 때 한번 나온다 쓰고 심천가에서도 딱 한번 나오는데 죽내려올 때 나와 흥보가에서도 두 번 나와 흥보가에서는 놀부박에서 한번 나와 그러는데 죽내려올 때 하는거야 흥보가에서 박속에서 장군님이 나와 관우장군님이 장군님한테 자기 형님 목숨살려달라고 빌어 한 장수 나온다 관우장군이 나올 때 이게 나와 엄모리가 나와 딱 두 번 나오는거야 뭔가 이렇게 터뜨려 터뜨려올 때 근데 신비로운 장면에서 나와 꿈속 같은 장면이야 범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어 박속에서 나오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도 관우장군이 내려오는거야 한 장수 나온다 한 장수 나온다 그게 관우장군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신비로워 이 박자는 그게 그냥 범속한 장관이 아닌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신비로운 장관인거야 판소리에서 메시아 그런 의미가 있는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인들은 이런 걸음걸이로 내려오는게 아니지 둥실둥실하니 딱 일탈해서 내려오는 그런 걸음걸이야 그러니까 쭉 내려온다 이게 틀려 우리같이 뚜박뚜박 오는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신비로운 걸음은 이렇게 우리같이 군인모냥 2박자 3박자로 내려오는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고 내려와 스님이 곡철을 한잔하셔가지고 흐늘거리고 내려오며 흐늘거리고 내려와야 돼 그렇게 내려와야죠 한 장수도 흐늘거리고 내려와 스님이 저사를 걸치고 그러니까 흐늘거리지 그런 모양이 새 우아하잖아 그리고 어떻게 하늘에서의 뭔가 무슨 성경의 사람이 내려오는 듯하게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비틀비틀비틀 그 길이 올거야 그렇지 옛날엔 길은 전부다 비틀길이야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슥슥 돌아가니까 그렇지 그 굽이굽이마다 저게 먼거 의심스러워 제갈공명 남병산 대목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대단해서 대단해서 그게 모두 신비로운 사람들 범상치 않은 분들이 나오고 접신할 때 이거는 우리가 배워둬야 돼 꼭 옆머리 장단 보니까 소리도 크게 오고 그럴만한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배려버려 떠질러서 악 쓰고 멋내고 그거 아니야 이거 고졸하게 정말 슴슴하게 불러줘야 맛있어 여기서 멋내고 가랑 내버리면 그건 이제 때 타서 더러워지는 거야 막 한마디로 오염된 거야 다음번에 지금 이렇게 하나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